중국인 비하 발언의 범죄 저지른 중국인들입니다. 최근 한중관계 경색으로 중국 내 반한 기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요. 중국인 비하 발언을 접하고 폭력으로 대응한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어제 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인 노동자 A씨의 항소심에서요.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판결문에 따르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 한국인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B씨 등 한 10여 명가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. 당시 A씨는 한두 달 사이에 B씨가 중국인을 비하하고 욕을 하는 것을 자주 들어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. 그러던 중에서 회식 자리에서 또 B씨가 중국과 관련한 욕을 하자 격분해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했다고 합니다. 이 과정에서 한국인 B씨가 공개적으로 또 중국인 비하 발언을 하자요. 더 화가 난 A씨, 숙소인 여관에 있던 흉기를 수건에 감싼 채 가져와 어떻게 그렇게 중국인 험담을 하느냐며 재차 따지며 B씨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.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 B씨가 심정지 상태가 일시적으로 올 정도로 목숨을 잃을 뻔해서 상당히 위중하다, 죄책이 무겁다.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으로 보여 피해 배상금을 또 지급한 점 또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말 한마디가 참 무섭고 또 무겁습니다. 그런데 중국인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지난 4월 서울에서도 중국인 비하 발언으로 시비가 붙어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법정에서 처벌받은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인 한국인 60대 남성이 중국 국적인 자신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국 국적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는데요. 최근에는 한 중국 남성이 한국을 여행하던 중에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며 중국 현지에서는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해당 영상을 보면 한국인이 실제로 중국인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.